오, 한국 마켓이에요? 저희가 진짜 잘해요. 알겠어. 가자, 레츠고. 포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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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즈. 마이 마더, 마이 다우더. 땡큐. 칼투티, 그러니까 K-POP 댄스 코처의 트렌드를 이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랑 같이 함께한 작품은 정말 셀 수 없이 많고요. 아, 귀여워. 아이, 그냥, 그냥, 그냥. 이재 이재 다수, 다 다지, 다이어트, 다운. 넌 곱창기에서 춤춰야, 덤덤. 고맙습니다.